한국GM은 9월 한 달간 선착순 4,000명을 대상으로 최대 11%의 할인을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. 스파크는 선착순 2,000대를 한정으로 최대 7%가 할인되며, 말리부는 900대 한정 11%, 트렉스는 700대 한정 8%, 임팔라는 150대 한정 최대 11%, 이코녹스는 200대 한정 200만원, 카마로는 50대 한정 5%가 할인된다. 이 밖에도 트렉스 레드라인 에디션 구입 고객에게는 보스무선 이어폰을 기념품으로 제공하며, 개별 소비세이나 방침에 발맞춰 시행한 년 이상 노후차 교체 지원 정책을 년 이상 노후차 교체 지원으로 확대한다. 이를 통해 스파크와 이코녹스에 30만원, 말리부와 트렉스에는 50만원의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. 2013년 이우신교 운전면허를 취득한 고객에게는 스파크 구입 시 30만원, 말리부와 트렉스 구입 시 50만원의 추가 할인을 지원하며, 최근 태풍 및 침수 피해 차량을 보유한 고객에게는 100만원을 추가 할인한다. 백범수 한국GM 국내 영업본부 전문은 착순 할인 프로모션은 주력 판매 모델의 구입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할 것이라며, 추석 명절에 앞서 파격적인 혜택을 통해 고객 성원에 보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